제 52편 타윗의 마스길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서울에게 이르러 타윗이 아이멜레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괴핵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낙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편 52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표제어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레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참 길지요 이 52편의 시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2편은 사무엘상 22장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높지방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 다윗과 자신의 군대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너무나도 허기가 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허기가 진 그때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기진맥진했던 기운을 다시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옛날 다윗이 이 골리아스를 죽였을 때 그 뺏었던 그 골리아스의 칼을 이렇게 또 쥐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애돔 사람 애돔인 도액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애돔 사람 도액이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가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당연히 제사장 아이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높지방의 제사장들을 다 모두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 영문도 모른 채 이 다윗을 두둔하던 이 아이히멜렉 그의 말을 듣고 이 사울왕은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사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면 안 되는 것을 그 부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을 사륙하게 됩니다 85명의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분노에 참지 못했던 이 사울이 또 계속해서 사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높지방의 주민들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되는데 이 어른이나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이 아이들까지도 젖먹이 아이까지도 또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모두 다 몰살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이 멜렉의 아들 아비의 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비극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포악한 자여 라며 다짜고짜 비난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괴핵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악한 자는 애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또 애돔 사람이 도액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포악한 자는 용사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사여 뭔가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으로는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포악한 자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용사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자는 포악한 자이고 악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을 때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윗은 이 포악한 도액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강포한 자가 원하는 대로 악하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4절에서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이 포악한 자 도액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혀는 삭도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혀는 삭도와 같다 이 삭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수염을 깎을 때 쓰는 것이죠 털을 자를 때 쓰는 것입니다 이 면도칼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뜻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도액의 불이하고 간사한 혀를 이 날카로운 삭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말은 이 삭도와 같이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파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의 이 불이한 혀가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혀는 영혼에까지 상처를 주게 되었지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들은 심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지요 이 거짓된 혀가 준 상처는 어떤 이에게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조심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또 3절과 4절은 다윗이 도액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기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도액과 같은 사람 이런 포악한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은 자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인 장막에서도 뽑아내실 것이다 땅에서도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무성하고 잘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말라지고 비틀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마음에 병들어 악한 말로 타인을 고자질 밀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도액을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액과 같은 자들은 의인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 자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애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며 그렇게 말하며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의인들은 악인들의 비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은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가진 재물 그것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의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또 많은 재물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삼으며 사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어리석은 삶, 의인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악인의 삶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감남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영을 상징하죠 또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영육간에 아주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죠 피난길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로부터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나무로 치면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과 같지요 그런 환경과 같지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요 사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악한 도액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액의 삶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헌담에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풀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푸른 감남나무처럼 형통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진정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액이 사우랑에게 이른 고자질이 높 지방에 살았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도액이 한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고관으로 기억하지 않고 포악한 자로 기억을 합니다 혹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세속적인 욕망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알려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당장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로운 삶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 웅덩이에 빠뜨려 썩는 인생이 아니라 악취 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삶을 사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케냐 제이콥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리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특별히 남아공 땅에 치안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한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남아공 땅을 위해서 또 세네갈 땅 우리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과 강건과 또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물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범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